다음은 코로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75명으로 어제 발표보다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영향 때문이라 확산세가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거리 두기가 한 달간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방역수칙을 보니까 좀 이전과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 단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늘어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인원이 늘어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하는 인원이 확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런 방역수칙이 조금 더 완화되는 거죠? 네,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데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에 가족 모임에 한해 가능하고, 성묘나 벌초, 외식 등 가족 바깥의 모임은 기존대로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특별 방역 대책 2주간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되는데요.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아니라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가정 안에, 가정 내 모임에서만 한해서만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점이 또 핵심일 것 같습니다. 거리 두기 한 달 연장 후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도를 전환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네, 위드 코로나는 일상생활 속 방역을 뜻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한 달간의 거리 두기 이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에, 미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